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구걸하며 살던 한 아이가 미군에 의해서 입양되어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원까지 되는 성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된 어느 날 한 미국인 부부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이 가정에 입양해 온 아이 하나가 있는데 도무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양부모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했는데 마음을 열지 않으니 어떡하냐고 좀 만나서 한국인이니까 상담 좀 해주시면 안되겠느냐고 부탁을 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분도 한국에서 입양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입양한 자의 심정을 잘 알고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 양부모의 말대로 정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은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입양해 온 사람이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한참 만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이유가 뭐냐? 양부모가 잘 못해주느냐 했더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해줘서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양부모에게는 친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친아들에게는 일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잘못하면 야단도 치고 혼도 내는데 자기는 잘못해도 야단도 안 치고 혼도 안 내고 일도 안 시키고 청소도 안 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나를 이 가정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손님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나 슬펐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마음을 꽉 닫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아이의 방랑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양부모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친아들하고 똑같이 혼도 내주고 야단도 내고 일도 시키고 또 심부름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간이 흐른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밝아졌어요 행복한 모습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나 야단 맞았어요 너무나 기분 좋아요 나 혼났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이제는 심부름도 시켜요 일도 시켜요 아빠한테 혼났다고 엄마한테 야단 맞았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무슨 심정이겠습니까 이 아이는 불안한 것입니다 입양에 왔지만 이 가정에서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가 불안에 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불안의 동물입니다 항상 불안 초조가 우리의 마음에서 미래가 불안하고 노후가 비난하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이 입양에 온 이 아들 그렇게 미국인 양부모가 잘해줘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나를 언제까지 지켜줄 것인가 나를 진짜 아들로 생각하는가 그리고 나서 상담을 마친 후에 다른 아들하고 똑같이 혼도 나고 야단도 나니까 어느 날부터 마음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아 아들로 받아주나 보다 일도 시키는구나 그때 마음의 안정감을 잡고 나는 이 가정에 드디어 아들이 됐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의 입장은 맞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인생이 불안하니까 너무나 잘만 해주고 혼도 안 내니까 손님이지 내가 무슨 아들이야 이런 마음을 들었다고 했지만 이 양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양부모는 입양을 해놓고 노심초사 혹시나 상처받을까 내가 혼을 내면 상처나 받지 않을까 야단치면 일시키면 자기가 입양해온 아이라 일시키는 게 아닌가 불안해서 오히려 일도 안 시키고 혼도 안 냈는데 이 아이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다니 거꾸로 이 부모의 마음도 마음이 상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이 부모도 불안한 거예요 혼을 내면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야단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오늘 삶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양부모가 정말 원하고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얘야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우린 정말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 마음 열고 싶고 너랑 친하고 싶어서 너 마음 다치지 않을게 하려고 혼도 안 낸 거야 야단도 안 친 거야 마음 좀 열어 정말 우린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을 갖고 살면 늘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 예배도 드리고 어떤 일은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10년 20년 또 몇 년씩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까지 불안해하며 사는 성도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믿음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불안해 초조해 힘들어하며 사는 성도들을 보면서 주님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지켜보호하고 있단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단다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그는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나의 제자로 삼았고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낳는 어부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라고 훈련시키고 제자와 만들었는데 너는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받으실 때 실수했다고 예수님 부인했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고 죄책감에 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다고 옛 생활로 돌아가다니 너무나 안타깝구나 너무나 속상하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를 얼마나 기대했는데 그렇게 옛 생활로 돌아가다니 진짜 나를 사랑한 것은 맞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은 맞느냐 주님이 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도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이 믿음이 있느냐 신앙생활은 확신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 믿음이 생기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였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릴 적 사춘기적 부모님이 나에게 혼을 낼 때 야단칠 때 부모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서 그때 혼낸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혼낸 것이고 그때 야단친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단친 것이고 그때 이것도 저것도 다 사랑의 흔적이었구나 뒤늦게 철이 들어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로 한다면 우리에게 한순간 한순간 모든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구나 날 정말 지켜주고 계셨구나 날 보호하셨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믿음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38절에서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사도는 확신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도바울을 만나 사명을 주셨다는 확신 지금도 사랑으로 그를 지켜보호하고 계시고 있다는 확신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사도에게 있었던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무엇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철제로 로마서 8장 37절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내 인생에 풀기 힘든 일이 있어도 넉넉히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내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어려움에서 나는 주저앉지 않는 것인가 실패나 하지 않는 것인가 패배나 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로말미야마 나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력한 빛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잠시 눈을 먼 그에게 똑똑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우라 사우라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 어마어마한 빛과 음성으로 만나 주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 그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주님이 너에게 보내신 제자다 너에게 안수 기도하라고 주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 기도를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할 때 성령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때 주님은 그의 눈을 멀게 하셨고 음성을 듣게 하셨고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에게 나를 보내셔서 너를 위해 안수 기도하고 안수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비닐이 떨어져 다시 보게 하시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주님은 이미 이 사올이라는 청년을 택해주시고 사랑하셨고 그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체험으로 인하여 이 사올은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날 사랑하셨구나 날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날의 체험으로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뀝니다 그의 변화는 주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결과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쓰시려고 사명도 주시는구나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변화되고 예수님을 폐팍하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없애던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갔던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그의 인생과 기독교 역사의 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확신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주신다 내가 기도하며 응답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동시에 확신은 감리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감리교의 전도운동을 열었던 존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성경적인 지신 기독교의 지식이 분명한 아주 확구적이고 수준 높은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과 지성은 갖추었지만 성령의 확신,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합니다 그가 바뀌어집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체험 후에 존 예수님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두드러지게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뜨겁게 기도하자고 외치는 그런 교단이 된 것입니다 신앙은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확신이 있어야 예배를 드립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배에 온전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에 성령이 임지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예배가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영적인 전쟁에 있어도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기도하게 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봉사도 되고 헌신도 됩니다 주님이 내가 봉사할 때 헌신할 때 기뻐 흠양하시지 봉사하는 것을 지켜보시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주님은 내가 주 앞에 헌신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축복하시지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봉사가 됩니까 이 봉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헌신이 힘든 것입니다 헌신은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내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보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모든 게 행복합니다 모든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계의 철학자라고 불렸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80년 3월에 프랑스의 파리 프루세 병원에 그는 폐수정으로 입원하게 됩니다 이 샤르트르에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친 신이 없다고 주장한 실존주의 철학자였습니다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면서 그는 죽음에서 우린 자유하자 그러면 자유로울 수 있다 신은 없다 죽음 때문에 신이 두려운 것이지 죽음에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죽자 그러나 그는 질병으로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서 이 한 달 동안 이 병원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을 찾아오면 고함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죽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내 병명이 뭐야 계속 간호하고 있었던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습니다 의사에게 묻지도 못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깊은 감동을 주면서 자유만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 죽음에서 자유롭자고 신은 없다고 외쳤던 그의 수필과 글을 남겼지만 마지막은 실로 그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참했습니다 그리고는 1980년 4월 16일에 입을 한 지 꼭 한 달 만에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괴로워하고 부르짖다가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프랑스의 신문들은 샤르트로의 죽음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니 불안하고 비참하고 초조하고 괴롭다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어떤 독자가 신문에 투고합니다 샤르트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리에게는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천국의 소망 미래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내표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제2체대전 중에 독일의 수용소에서 그는 낯지에 항구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는 직감적으로 오늘이 내 죽는 날이구나 알았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형제 여러분 나 이제 죽으러 갑니다 나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만나십시오 마지막 임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이 보내표를 보면서 모두가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되고 나도 저렇게 죽으리라 나도 저렇게 믿음을 갖고 하늘나라로 가리라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에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고 충격까지 받습니다 보내푸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천국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 소망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오늘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 없이 교회도 다니고 세상 생활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확신이 없이 늘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원망하면서 염려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게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나를 주장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아침 간곡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영국의 전도자여 감기계 운동을 일으켰던 존 호슬리는 영국 오스포도 대학을 다닐 때 지성적이었습니다 생활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옥스포도에서 그는 누구보다 경건했고 연구하는 학생이었고 교수까지 지냈습니다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특별한 마음이 임해서 1735년 10월에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로 성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질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겁에 질렸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 위협은 그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 안에 아주 특별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확신에 차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들은 힘있게 찬양하고 평화롭게 기도하던 모라비안 교파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존 에슬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들은 죽음이 무섭지 않은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무엇이 저들을 확신에 차게 할까 무엇 때문에 저들은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하는가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드는가 우여곡절 속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식과 지성만 준비한 에슬리는 선교의 큰 실패를 맛보고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영국에 돌아와서 실패 속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험앙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고로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날 1738년 5월 24일 저녁 9시 15분 전쯤에 올더스케이트 거리로 한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그는 특별한 회심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날의 일기는 이루어야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이었지만 올더스케이트의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선물을 읽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이 임하며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거두어 가시고 이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존 웨슬리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이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체험을 한 올더스케이트 회심 이후 웨슬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 그를 지켜주고 계시다고 한 분명한 확신이 생기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성령 체험은 그를 땅 끝까지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게 만드는 열정을 부려다 주었습니다 사랑하신 성교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로마서 8장은 사도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아주 강한 확신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의 확신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가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특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존 예술리에게 그 마음을 뜨겁게 움직이시고 확신을 주셨던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도 불안, 초조,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부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찬 모습입니다 이 강력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우리 내외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우리 자녀는 나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가족간에도 사랑에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외간에 부모자식간에 얼마나 사랑에 대해 의심합니까 쟤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우리 배우자는 나를 안 사랑하나 봐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 가정에 불화도 주고 악한 영의 역사에서 가정을 다투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사탄이 주는 것은 불안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염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믿음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 인사하는데 이 새 문에서 나오니까 인사하다가 또 이렇게 인사하다가 이렇게 인사하다가 또 놓칩니다 제가 그러면 목사님은 나한테 인사하러 오지 않고 저 사람만 대갔다고 나는 미워하고 저 사람만 좋아한다고 저를 의심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제 손이 한 백개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가서 하나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과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무슨 열정이 생기고 누가 감동을 받아서 쫓아옵니까 내가 확신에 차 있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더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므로 더욱 성령의 충만함 속에 수없는 간증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확신 확신을 계속해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도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거하노라 확신의 차이 있었습니다 확신의 차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리포 감옥에서 밤새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려도 착고가 열려도 도망치지 않자 간수가 찾아왔다가 오히려 거꾸로 엎드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냐고 물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자 그가 믿어요 이런 수없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는 마음의 믿음의 확신에 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담대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는 우리 인생의 체험이 임합니다 어려운 일을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 마음에 확신을 더 깊게 하시고 더 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지하신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의 결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고 거기에 내가 순중해 반응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순중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베푸신 사랑이 내게 임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랑에 나를 이끌려 죽음의 나를 붙잡아 가시면 내가 순중해 나갈 때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단계에 이르면 그 다음은 내 힘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에 주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저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확신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확신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신뢰는 강하고 분명한 영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의 신뢰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가졌던 이전의 생각과 주장을 다 바꾸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났다고 생각했고 기독교는 거짓이고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곤 하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고 그 주님이 그를 만나주셔서 그를 변화시킨 것이 맞고 이제는 나는 그분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사오라, 사오라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는 그 음성에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다니 이런 나와 함께 하시다니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강력한 주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셋째로 바울사도의 확신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에 찬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불행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아들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이 그 어떤 것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했고, 이 믿음 가지고 전도했고 이 믿음 가지고 봉사했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이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명의 거지를 만납니다 한 푼 달라고, 한 양 달라고 구걸하던 그 거리 내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은동전 하나 없습니다 금화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곧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때 그는 40년 동안 일어서보지도 못했던 그가 일어서서 뛰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를 고치셨다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고 놀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찬양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강함을 성령의 강력한 은총을 체험하고 나자 그의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이 믿음이 생겼으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18년 전 우리 선한목자교를 상가에 개척하고 나서 첫 달에 월세에 100만 원이 엎어서 밤을 지새워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 10월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 달에 말이 가까워는 20여 일쯤 됐습니다 상가교회에 이 월세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그날 밤 12시가량 강단에 이 상가교회로 올라와서 강단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다, 찬성하다, 기도하다, 찬성하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밤을 세우며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상가 월세도 낼 수 없는 형편인 상황을 기억해 달라고 긍일이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4시간, 5시간 찬성하고 기도합니다 찬성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아, 앞으로 물질로 인하여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을 강하게 주시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강력한 울림이 임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더 이상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신다 그래서 일어서서 그 조급은 강단을 그리고 조급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사우루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체국 집배원이 저를 찾아오면서 송금 안으로 300만 원에 누가 부쳤다고 배달을 해온 것입니다 너무나 궁금해서 수소문에서 알고 보니 수년 전 사역하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꿈속에 며칠 동안 저를 계속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성과급이 나오는데 이분의 마음에 그 성과급 300만 원은 꼭 개척교회, 선한목자교회, 박정원 목사 목회하는 교회 보내줘야 되나 보다 하고 순중하면서 우체국 가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300만 원으로 우리 교회는 3개월 동안 월세를 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되어 나오고 11조 성도들이 나오고 이러면서 상가교회 월세를 걱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당시에 제가 선배 목사님 한 분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목사, 이번 그 간증이 당신의 사역에 엄청난 능력이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볼 거야 당신의 사역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신하게 될 거야 아니나 다를까요 저는 그 후 목회하면서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성도가 없을 때는 성도를 보내주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물질도 축복해 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물질이 몰려오기도 하고 성도가 몰려왔습니다 그날의 확신이 저를 이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유지해 가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글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의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궁극적 구원의 완성이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과 사연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주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은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죄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론을 얻은 자들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확증받은 자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때로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문서 24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대저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택한자입니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 확신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죄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낙심치 마시고 든든해 구원의 줄 붙잡고 믿음의 줄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용기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죄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이 술래의 길에서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